açık 정말 감사드리고 아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더 흘리더라도 항상 흘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저희를 자랑스러워하는 그 네 정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받을 수 있는 이게 정말 믿기지 않고 정말 제가 다시 이 형제를 낳은 우리 가족에게 기뻤는데 2019년은 더 멋있고 아니 소가 생각이 나는데요 올해 초대에 저희가 되게 굉장히 생각하시고 아 아 아 저희 저희 저희가 저희 감사합니다.